잠시만요. 왜요, 왜요. 저 할 말 있어요. 그만 앞에 보금해 주세요. 아니 왜요, 왜요, 왜. 아니 내가 우리 멤버들 고생하는 멤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진짜 울면 어떡하냐고! 뭐야? 뭔데, 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했어? 아니 우리 멤버들이 옛날부터 커플 뭐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 진짜 너무 잘했어요 깨진 거 아니야?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왜 깨졌어? 이럴 리가 진짜 깨 비록 방송사고가 잠깐 저녁에 손 손 줬어요 깨졌어요 아니야 안 깨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머! 만지지 말자! 만지지 말자! 아니 하나만 찍고 대표로 하나만 꺼냅시다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만 꺼냅시다 괜찮아요! 선물이 깨진 게 아니라 그 선물 포장! 담겨있는 상자가 깨진 거예요 와 근데 정현아 너 진짜 멋있다 이 만지는 너무 예쁜데 하나가 깨져버렸어 아니야! 제가 받을 게 괜찮아요 정현아 너 진짜 너무 멋있다! 너 리소해! 진짜 멋있어 뭐예요? 뭐예요? 오오오! 목걸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이제 진짜 남자였지? 1년인가 2년 됐을 때 커플 반지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다 잃어버려가지고 4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있어요 네 저는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서 두고 와버렸어요 아께라가 원래 커플 반지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 사이즈를 몰라서 맞아 목걸이가 편하죠 목걸이 했는데 너는 그때 일본에서 나한테 이 목걸이 어때? 물어본 게 이것 때문이었어? 맞아요 나도 물어봤는데 정현이가 하려고 살려줘 대박이다 정현이가 진짜 감동이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향도 나와요 너무 심플해요 심플? 왜냐면 어디든 같이 목걸이를 끼라고 어디 의상에서 끼라고 일단 내 스타일대로 그냥 블랙을 샀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위약함이 없어 우리 그럼 지금 다 같이 할까요? 지금 할까요? 그럼 지금? 괜찮아요? 좀 기다려줄 수 있죠 원스? 나 쯤이에요 이거 묻어가지고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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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착용하고 네 인텔샷 올릴게요 네 진짜 멋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승현 언니랑 같이 가서 골랐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여기 계세요 또 아 진짜요? 승현 언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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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TMI인데 승현 언니도 자기가 커플링 하고 싶다고 들어있어서 KMI 그래서 승현 언니 거도 같이 열광해 승현 언니 J.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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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L.S.Y.S.